고생했어요.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. 오늘 점프를 이렇게 뛰는 거예요? 다섯째도 문제 없겠더라. 뛰는 거고. 불이 딱 꺼렸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해요. 별 의미가 없는데. 장 불빛 하나일 뿐. 왜 진 거 같아요? 왜 진 거 같냐고. 엄마 때문이었어요?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요. 그러면 제 느낌에는 우리 막내가 혜선이는 아닌 거 같고. 둘째 형이에요? 첫째 형이에요? 사춘기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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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 없는 거 같아. 노래하다가 중간에 옆에 갔는데 형이. 형이. 얘들아. 아니야 아니야. 우리가 화합하려고 나온 건데. 화합하려고 나온 건데. 애들은 자꾸 이간질 시키고 들리지 마시다. 에이 유인을 왜 이렇게 봐봐. 에이 유인이 뭐가 있어요. 우리는 즐겼는데. 즐겼는데. 우리는 정말 신수한 개그맨의 시가 흐르는 애들인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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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처럼 말해봤어요. 가만히. 가족들이랑 꺼내. Radio 등이 héter이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